네 첫판은 직수로 시작할게요 상대는 오리아나에요 공 날리는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멀리서 견제를 계속 해줬습니다 형타랑 스킬을 날려주면서 피를 깎아줬어요 잭슨님이 갱을 오고있네요 못 도망가게 오리아나 앞에 지뢰를 설치했는데요 오리아나가 정말로 지뢰를 피했습니다 보호막이 있으니까 계속 싸움을 걸었어요 그때 잭슨님이 위험한걸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지원해가줄게요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폭탄을 날렸습니다 적 블루쪽에 와딩을 해주고 미드로 왔는데요 어이구 겨우 살았네요 바론 라인으로 로밍을 갈게요 궁극기를 사용해서 딜링을 시작했어요 트린다미어를 잡고 나소스도 잡고 잭슨님이 오셔서 오리아나를 마무리해줬습니다 바로 전령까지 챙겨주고 적팀이 용을 먹는거 같으니까 바로 달려갔는데요 다행히 안먹고 있었네요 카타리나가 미드포탑을 공격하길래 궁극기로 라인 클리어를 해주고 그리고 라인으로 로밍을 와서 카타리나의 성장을 끊어줬습니다 코탑을 부수고 나소스까지 잡았는데요 트린다미어가 들어왔습니다 보호막이랑 대천사 아이템 덕분에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카타리나가 들어오길래 궁극기를 던지고 전멸로 거리를 벌렸어요 카타리나를 잡아주고 트린다미어도 잡고 미드포탑들을 쭉 밀어줬습니다 이겼네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골드4에서 골드2로 승급이 되더라구요 좀 더 빠르게 올라가볼게요 이번판도 직스에요 상대는 아리네요 아리에게 계속 폭탄을 맞춰주며 체력을 깎았습니다 미니언을 먹는 척하면서 계속 스킬로 아리를 괴롭혔어요 아리가 드래곤 라인으로 로밍을 갔네요 바로 미드포탑을 밀었습니다 드래곤 라인에서 또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원해 갈게요 일단 지뢰로 자르반 궁극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리를 유지하며 견제를 했어요 알리스타가 못 도망가게 지뢰를 앞쪽에 설치할게요 흔타가 일어났는데요 부산 앞라인부터 차근차근 녹였습니다 자르반이 죽었으니까 바로 용을 먹어주고 말파이트가 들어오길래 무빙을 하며 폭탄을 날렸습니다 궁극기는 아끼지 않고 바로 사용했어요 접팀을 잡아주고 미드포탑들을 쭉 밀어주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골드 1이 됐네요 이번 판은 카타리나예요 아리가 매혹을 쓸 것 같아서 무빙을 했는데요 매혹을 엄청 신중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일단 정멸로 아리의 후속딜을 피했습니다 궁극기로 아리의 정멸을 빼주고 드래곤 라인으로 로밍을 갔어요 문도박사가 트린다미온님을 죽이려 하고 있네요 문도박사를 잡아줬습니다 이번에는 적 팀들이 용을 먹고 있어서 진입각을 받는데요 단검을 주워가며 광역 딜링을 해줬어요 아리를 잡고 미드포탑을 부수고 뒤로 들어오는 문도박사를 잡았습니다 크린다미온님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바로 지원을 갔는데요 으아 죽었네요 문도박사가 또 용을 먹고 있어요 킹을 찍고 지원을 갔습니다 피오라가 스플릿을 하고 있네요 전멸로 진입해서 피오라를 잡아줬어요 그 다음 미드에서 교전이 일어났는데요 한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드 억제기도 밀리고 게임 균형이 크게 무너졌는데요 진입을 할 상황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보다가 체력이 없는 피오라이를 진입했습니다 적 팀들을 잡고 바론에 가자고 핑을 찍었는데요 달려가서 바론을 잡다가 견제하는 아리를 처치하고 바론을 먹었어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바레님이 무리하지 않도록 핑을 찍어줬습니다 브리지 크랭크님이 레오나와 싸우고 있어요 바로 지원을 가줄게요 상황을 보다가 공부키로 방역 딜링을 했습니다 징크스를 잡으면 게임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징크스를 잡아주고 미드포탑을 밀었습니다 뒤로 빠지지 말고 쭉 밀 수 있게 핑을 찍었는데요 레오나를 무시하고 넥서스를 밀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승급전이에요 이번 판은 서포탑 알파히트인데요 지진의 파편을 계속 날려주며 견제를 했습니다 레오나가 들어오길래 스킬과 점화를 사용했어요 집을 다녀와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의 파편을 날렸습니다 레오나가 들어오길래 저는 미스포춘에게 진입을 했는데요 리신이 갱을 와서 빠졌습니다 적팀이 드래곤 앞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간다고 핑을 찍고 공부키를 사용했습니다 도망가는 미스포춘까지 잡아주고 용을 먹었어요 적팀이 또 싸움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보다가 공부키로 에어본을 했는데요 팀원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싸움을 이겼네요 미드 포탑을 밀고 바론을 먹고 미스포춘의 전멸을 빼주고 억제기 포탑을 부순 뒤에 승리를 챙겼습니다 승급전 1승을 했네요 이번 판은 베인인데요 블리츠크랭크님이 그랩을 하시길래 선고로 스턴에 걸었습니다 이때 바로 전멸을 쓰고 레오나를 잡았어야 했는데 판단력이 떨어졌어요 결국 트리스타나에게 킬을 내줬는데요 그 이후에 펜타킬까지 주고 승급전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이번 판은 진이에요 잔나님 덕분에 이즈리얼의 전멸을 뺐습니다 상대는 이즈리얼이랑 티모인데요 평타와 스킬을 섞어가며 압박을 했습니다 히머를 잡아주고 미니언을 먹어서 5레벨을 찍었어요 콜수프로 들어간 다음에 궁극기를 사용해서 이즈리얼을 잡았습니다 요오모를 구입하고 티모가 판테오님을 쫓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간다고 힝을 찍고 지원을 가서 티모를 잡았어요 멀리서 스킬과 평타를 섞어주며 체력을 깎았는데요 와딩을 하다가 리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판테오님이 지원을 와주셔서 저도 바로 공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즈리얼과 티모를 잡아주고 견멸을 써서 리신도 잡아줬어요 티모를 한 번 더 잡았는데요 상대팀이 서랭을 했네요 이겼습니다 2승 1패예요 한 번만 더 이기면 승급이에요 이번 판은 이즈리얼인데요 그레이브즈가 파정을 왔습니다 따라가려는데 피즈도 왔네요 우선 그레이브즈를 잡았는데요 마리님이 저 팀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깝게 징크스를 못 잡았는데 근데 징크스가 더블킬까지 해버렸네요 피오라님이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비전 이동을 찍고 바로 진입했습니다 이블린님도 갱을 오고 계시네요 이번에도 호응을 했습니다 상대팀이 집을 가고 있어요 근데 말파이트만 집을 갔습니다 징크스가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줬어요 그레이브즈가 바이게를 먹고 있길래 올라갔는데요 궁극기를 사용해서 도망가는 그레이브즈의 체력을 깎았습니다 미드포탑을 부수고 들어오는 피즈를 잡아주고 호킹을 해서 말파이트를 처치했는데요 그 다음 아리님이 쫓기고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지원해갔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녹여줄게요 적팀 대회와 거리를 유지하며 차근차근 전진했습니다 억제기 포탑을 부수고 승리를 챙겼는데요 이겼네요 와 드디어 플래티넘이 됐어요 이번 시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레이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화이팅